예술실이요. 재활심리 쪽을 일을 함. 고민이 있을 때 좋은 상담자. 정말 좋은 상담자입니다. 얼마나 구분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람을 만나시는지. 드론도 아마 그렇게 안정적으로 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다시 한번 무대를 모실게요.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 돌고 돌고 들어보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날이 뜨고 해가 뜨고 소지기과 해가 나름 好きも 아빠구 그렇게 많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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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